영등포구 장애인복지관이 11월 즐거운 토요일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11월 24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여의도공원과 MK볼링센터에서 진행되며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즐거운 토요일은 다양한 체험학습과 집단활동을 통해 여가활동 지원 프로그램으로 11월에는 체육활동 및 볼링 프로그램을 함께합니다. 참가비는 3만원이며 선착순 모집으로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복지관 아동청소년팀으로 전화 접수하면 됩니다.